인간인 영상 영상편집 영상편집 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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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로그가 아닌 오프닝 모음집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할 예정입니다만 거의 10개 가까이 찍었어요 오늘은 오늘은 이달의 소녀 공식 응원봉 MD촬영을 하는 날입니다 1시에 아웃인데 아직 12시 20분 정도밖에 안되서 멤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망토 촬영하는거죠? 망토를 입고.. 망토도 입고 그것도 들어요? 모르겠어 오늘건 정말 완성할 수 있을까 이따가 또 찍겠습니다 도착해서 짠 촬영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니다 다시 다시 짠 촬영장에 다시 짠 촬영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남양주에 있는 세트장 스튜디오이고요 일단 도착했다고 찍고 싶었어요 저는 첫번째 순서이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러 가야됩니다 안녕 뭐지? 뭐지? 저게 뭐죠? 제 눈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석구석 보려고 합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요 아까 이달소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스탄 하신 것 같아요 진짜? 아니 다음 다 올래 옆으로 붙으세요 괜찮아요? 네 여기 아까 내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진행하면 네 아티에 먼저 진행하실까요?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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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가 먼저 나올까요 나이가 어리신데 먼저 나올까요 아니야 두 분 주례 아니셨어요? 두 분 다 주례로 오셨다고 들었는데 아닌데? 오늘 결과만으로 나가세요 주례? 네 두 분 주례시잖아요 아이 예뻐요 근데 이거 어차피 편집 안해서 받아야 돼 그냥 재밌게 보려면 이거 보관용이 있잖아 이거 좀 올려보면 좋고 만들기 그것도 어쨌든 킥킥으로 잘라서 잘라서 사라졌네 사라졌네 아무튼 나랑 편집을 못했어 써먹는 거 이렇게 이런 거 보고 그지야 여진이 조금만 더 찍을게 미안한데 애기야 그대로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불편하게 잠시 기다려서 잠시 기다려서 까라 까라 그렇네 야 웃기만 나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나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그렇지 저거 빵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진짜 제 브이로그지만 역시 내 노래가 제일 좋아 이쁘다 아 아 아 이렇게 귀여운 척을 하는 거야 저 임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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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올리비아이가 자기 찍고 있다고 저에게 촬영을 맡겼는데 내가 왕이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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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일연하게 너무 이쁘다 이거 원앤올리 같은 다 아 패주 끝 패주야 패주 단체 때만 신발 신으세요 패주 단체 때만 신발 신으세요 네 패주 퇴근하세요 오우 감사해요 보원씨 저는 이제 단체 사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우 제가 좋아하는 프로즌 보원언니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진언니 촬영을 들어갈 것 같고 생각보다 촬영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아닌가 과연 이 브이로그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는 포토타임 아 와 이거 진짜 나갈 수 있을까 왜 당연히 너는 특기맛으로 편집을 안 하잖아 그래서 이거 했을까 여러분들 저 해줘 칭찬할게요 제가 과자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과자를 주문해도 쉽게 근데 너 한 끼가 있는다고 제가 특기맛치인 줄 알았으니 그 아침에 무슨 말일까 그게 나한테 칭찬해요 이런 건 내보내고 싶지 않아 뭐야 칭찬시고 진짜 아니 잘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의 촬영은 끝이 났고 시간이 예상시간보다 조금 더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저번보다 많이 찍었어요 안 돼 빨리 자켓도 찍었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녹음이 있는 날이라 내일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퇴근길에 먹는 토스트 아침에 먹은 반쪽 퇴근길에 내 것만 찍으려면 왜 이렇게 할 말이 없어 너가 카메라를 들어 하세요 아니면 너가 연습실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가 나 또 못 나가요 무슨 샌드위치를 먹고 있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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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못해 질문해준다 내가 게스트였는데 원래 아 진짜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